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.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뱀이 있어요. 다른 나라 이야기 같죠? 아닙니다. 우리나라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실제로 뱀이 나타나 소독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.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입니다. 소방관이 긴 집게로 천장 빈틈에서 기다란 갈색 물체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. 다름 아니라 조금 전 말한 뱀입니다. 소방당국에 따르면 그제 저녁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뱀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. 소방대원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처음에는 뱀을 발견하지 못해서 철수했고요. 이후에 2시간 뒤 아파트 관리실에서 뱀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다시 했고 제출동한 소방관,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이렇게 뱀을 발견한 겁니다. 이 뱀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산에서 내려온 걸로 추정되는데요. 구조대가 안전하게 포획한 뒤 인적이 없는 풀숲에 토론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